팀장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일요일 3시 55분. 주말에 여러분 잘 쉬고 계시지만 저는 열공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바드 갔을 텐데. 오늘 영상은 제가 박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 박자는 의미 알죠? 무당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언하는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영상은 좀 박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최소한 한 주나 많게는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제가 예언한 것이 맞았는가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 상당히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자 요 발표되기 전까지 금요일 전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거 알죠? 캐나다 금리 인하했죠? 그 다음에 유럽 금리 인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피어올랐기 때문에 장도 V자 반등 막판에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고용보소가 딱 나왔는데 시장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시장이 일단 놀란 걸 보면 보세요.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어요. 대박. 심려물 금리도 보세요. 빵! 내려오기는 커녕 막판에 피날레를 장식했죠. 지금 이런 금리, 심려물 금리의 모습을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고 작년에도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충격이 이렇게 컸느냐? 일단은 이거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신규 일자리 숫자가 일단 여길 보면 고용보고서 리포트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왜냐면 신규 일자리, 페이롤, 신규 일자리 숫자가 27만 2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와우, 근데 전망치가 19만 개였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Average Hour Earning 시간당 전월 대비 시간당 0.2에서 0.4 전년 동기 대비는 3.9에서 4.2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실업률도 4%가 넘게 나왔어요. 전년이 3.9였거든요. 아니, 여러분. 노동시장이 강력한데 어떻게 실업률이 이렇게 늘지? 노동시장이 강력하면 일자리 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실업률은 줄어야죠. 사람들이 잡을 찾았으니까. 자, 여기서 한마디. 저 이거 해석하는데 하루 꼬박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표되자마자 바로바로 해석을 해줄 수 있다? 아, 그 유튜버는 뭐 제가 보기에는 천재 같아요, 천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매매를 잘못하면 나락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표가 됐을 때 보시다시피 채권시장, 금리는 완전히 치솟았는데 어? 주식시장도 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야? 물론 뭐 사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채권과 이게 함께 움직이지? 이야, 그러더니 이제 동부 시간으로 장 끝나기 2시간 전부터 폭락한 거 보이세요? 빵!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한 좀 해석하고 분석한 영상들 뭐 티밀하우스 기자부터 잠깐 좀 나오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고용보고서의 직계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일자리는 일반 개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걸 받거든요. 가계 대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저 고용보고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통계가 더블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2중, 3중으로.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요. 하루 종일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끝나고 또 우버 뛰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CPI하고 FMC 동시에 발표되는 날인 거 아시죠? 상당히 좀 물론 CPI하고 CPI 발표나 PPI 발표나 PC 발표도 여전히 표본 오차라고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신규 통계에서 보면 더블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N잡노라고 하죠. 우리 정인설 특파원들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잡히니까 그거는 약간 거품이 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어느 사람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 그냥 능력이 맞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지. 잡 하나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불가능하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고서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띵 하고 생기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연준도 그렇고 보통 노동부의 신규 일자리 표본 오차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3만 개랍니다. 아, 이거 참 이게 말이 되나? 13만 개라고 하는 거는 27만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13만 개라고 하는 거는 14만 개에서 40만 개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느끼시겠죠. 그래서 저희 미즈노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통계 수치보다는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거대로 하지만 특히 저희 회사 실물 경기 미국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비즈니스 기업의 운영 이거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했던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아예 그냥 선거 전까지는 이런 거 믿지도 말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연준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또 경제지표가 PC이기 때문에 통계적 한계를 갖고 있고 표본오차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끝날 두 시간 전에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가능성이 되게 크죠. 금요일 앞두고 그렇죠. 자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이 발표가 뭐죠. 시작하기 전에 나왔잖아요. 주식시장이 오를까요? 채권시장이 오를까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가 밝혀지는 거거든요. 채권시장의 급등 이 오른 건가요? 채권시장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주식시장의 이 버팀 이건 빼버리고 이게 오른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주식시장이 꺾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채권시장이 꺾일 것 같습니까? 채권시장이 꺾이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주식시장이 꺾이면 채권시장이 내려가는 거겠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지. 헷갈린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시장이 앞으로 꺾인다. 맥시멈 지금 6월이니까 7 한 달 봅시다. 오케이. 한 달 안에 6월이니까 6월 말까지 7월 9일까지 딱 한 달 봅시다. 한 달 안에 주식시장이 꺾인다. 1번. 아니 주식시장은 계속 오른다. 채권이 잘못된 거다. 2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